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응 아 진짜? 어떤 거? 이상형? 나는 이상형은 없어 그냥 내가 마음이 가면 그게 좋은 거 같아 무슨 소리야? 형아 형아 손을 내려오니? 몇 살인데? 이거 큰일나 나 이거 큰일나 안 돼 형아 시간이 다 됐어요 옆으로 가야지 또 계속 배워먹자 다시 한 번 별거는 pregunt acredite 안녕 안녕